4월의 발언과 고용지표에 주시하면서 뉴욕 증시의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금 혼조 양상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반도체 쪽이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데 2648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하다가 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86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섹터의 움직임부터 머니맵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반도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LG이노텍 등등의 종목도 일단 빨간불 좀 켜져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강합니다. 오늘은 대형주보다도 CXL이나 장비나 이런 쪽들 같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가 또 개별적인 뉴스 나오면서 4%가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금양도 일단 빨간불 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일부 종목들 여전히 그 AACR을 앞두고 좀 기대감에 많이 오르고 있지만 오늘 뭐니뭐니 해도 눈에 띄는 게 올해 처음으로 또 수주 소식 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2%가 넘게 강세 보인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오늘 금융 쪽에서 하나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등의 종목들 좀 오르는 것 같고 운송 쪽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이러한 종목들 상승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처음으로 CMO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HLB,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이런 쪽으로 중소형주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이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호재 나오면서 함께 좀 상승에 동참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어떤 중요한 트렌드의 핵심 종목인 건 분명하지만 전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80만억권 위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속도를 내서 예전 고점이었던 100만원대를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의 뉴스보단 좀 더 강한 확장의 뉴스가 나오는 것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지금 흐름은 여전히 CMO, CDO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정도인데 그 정도보다는 좀 더 신약 혹은 신약에 가까운 그런 모멘텀이 좀 더 확실하게 나와줘야 전 고점에 근접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여전히 상승 흐름은 끊이지 않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여전히 매물도 많아 보이고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에는 힘에 좀 붙여 보이는 흐름이니까 아마 올해 계속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닌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여전히 매수하기를 권고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종목의 일단 목표가는 너무 성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좀 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천천히 가시는 것이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워낙에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일단은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만원 선 위에서 매수를 하는 건 좀 부담이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조정이 나왔을 때를 활용하자 하셨는데 그러면 적당한 매수 가격이 있을까요? 저는 70만원 초반대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적절한 매수 가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70만원도 이탈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잠시 또 줄였다가 접근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이 흔박 내에서 70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밸류로 보나 현재 뉴스의 크기로 보나 조금은 신규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0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매수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개장 특징지도 제약바이오 쪽이긴 한데 또 성격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만치료제 쪽에 묶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비만치료제 쪽이 미국에서 바이킹 이런 종목들 크게 폭등 나오니까 같이 또 우리 국내 증식들도 올라가더라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만신약 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ADC 쪽 모멘텀도 있어요. 오늘도 6% 넘게 오르는데 저희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신고가 기록한 만큼 하반기에 목표주가 좀 더 올려볼까요? 네. 일단 뭐 작년에는 유한양행과 셀트리온 두 종목만 말씀을 드렸고 올해 들어서는 동아 ST, 종근당, 한미약품 세 종목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미약품과 종근당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또 학회를 앞두고 그다음에 동아 S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신약 모멘텀 같은 것들을 노출하면서 작년에 유한양행이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중소형주라고 부를 수 없는 코스닥에 굉장히 강한 바이오 종목권들이 물론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이런 대형 제약사들의 전체적인 추이 그다음에 R&D를 통한 연구개발 추이도 꽤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성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권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제가 치져보니까 작년 한 8월 달쯤에 7만 8천 원을 목표가로 지시했는데 훨씬 그 가격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추격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제약업종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에로를 지속하고 있는 중근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전히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선 비만치료제와 관련된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또 저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좋지만 대형 제약사 내에서 모멘텀에 있는 종목권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아이스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에서 아마 학회와 관련된 이슈에서 뭔가 변동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보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학회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적절하게 또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제약사 중에서도 신약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 있다며 좀 볼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해제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호재가 좀 쌓여있나 봐요 지금부터 이게 발현이 돼서 주가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주가가 너무 부진했어요 특히 하반기에는 거의 고꾸라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렇다 할 요인들이 정말 없었습니다 화공 수주 쪽도 부진했고요 그러한 부분들 좀 반영해서 많이 내린 걸까요? 재작년 작년에 이 종목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 동일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기대했던 게 뭐냐면 23년도의 전반적인 실적인데요 화공 쪽이 늘어난다 비화공은 원래 견조했고 화공 쪽이 늘어난다는 기대가 연초에 있었고 그게 연초에 상승을 이끈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 지연 되면서 결국 하반기에 주가가 크게 망가지는 모습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나빴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실적은 비교적 굉장히 견조했고 밸류에이션도 비교적 싼 모습이었고 국내 건설사처럼 PF와 관련된 부담감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기대했던 화공 부분의 실적이 사우디나 중중 쪽에서 결국 들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 아락에 나타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준비대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수주 가이던스가 지금 작년에 지연됐던 게 올해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의를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작년도 비슷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된 만큼 경계감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가져보게 됩니다 작년에 지연됐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면 그 작년의 하락 요인이 결국에는 반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를 일단 기대하는 이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동 쪽의 수주잖아요 중동의 수주라고 하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뭐겠습니까? 중동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중동이 돈이 있으려면 어쨌든 유가가 비교적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된 추이를 보시면 두바이 유가가 뭐 여전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최소한 70달러 위에서 머물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WTI 기준으로 80달러 근접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공급 쪽에서도 크게 증가할 만한 요인이 없다 미국도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추가 생산을 더 급하게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오펙플러스는 여전히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우디하면 부국 항상 석유로 돈이 넘치는 검은원금이 넘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돈이 일정 부분 유지가 돼야만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마진이 일정 부분 유지가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화공 부분의 실적이 대부분 중동 쪽에 기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 중동의 지금 화공 부분의 상당 부분의 수주가 의외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가스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의 추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 유가의 추위가 비교적 견조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화공 실적들이 하나하나 잡히면서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뤄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낙에 많이 빠졌던 만큼 지금의 자리는 참 가격이 매력적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밸류에이션 판단해 주시죠 그런데 올해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 공종이 화공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화공 부분은 뭡니까? 삼성앤즈의 공사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이런 쪽의 건설이에요 그래서 IT 부분의 건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적이라 이 부분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밸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ROE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건 맞는데 그러면 오늘 보고서에서는 올해 지금 포워딩한 BPS를 중심으로 해서 PBR 2배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저는 이게 투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화공 부분의 수주가 확실하게 만족스럽게 나와야 가능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포워딩 BPS가 아니라 트레일링 BPS로 봐서 한 3만 4천 원 정도가 의미 있는 목표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의 화공 수주가 좀 늘어난다면 그때 목표가를 올려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로는 지금 현재 트레일링 BPS 기준으로 2배 수준인 PBR 2배 수준인 3만 4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만약에 정말로 화공 수주가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목표가를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3만 4천 원의 목표 주가를 잡아주셨고요 화공 플랜트 수주가 더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잠금 해제 시간에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풍산이었는데 오늘 또 풍산을 김종일 의사님께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그만큼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숨겨둔 방산주 근데 또 핵심은 구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8%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정말 많이 튀었었어요 15%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수음법 통과가 됐고 지금 탄약 포탄 이런 쪽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은 꼭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 규격에 우리가 미군과 동일 규격에 포탄을 쓰는 지역에서 비어있는 쪽을 채우는 것을 풍산이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신동부분 신동부분이 결국 구리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러프하게 7대 3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익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재작년, 작년 거의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방산이 3밖에 안 되는데 이익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이게 기인하고 있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저 수치가 잘못 나왔는데요 풍산의 방산 수출 매출액의 증가 속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실적이 왜 견조하게 나오는지 구리가 저렇게 부진한데도 양호한 실적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전체적인 추이로 놓고 봤을 때 풍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 자산주 개념이 있었고 나름 그래도 견조한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양호한 어떤 성장이 나타나는 가운데 최악의 재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구리 쪽만 돌아선다면 그러면 지금 작년에 방산이 선전하면서 이익의 80%를 차지해버렸는데 저거를 40% 정도로 줄이고 다시 구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금 방산주들이 연초부터 다 랠리를 보이면서 방산주 다른 종목을 더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힘에 붙일 수 있는 시기에 안 오른 방송주는 무엇인가를 또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겹쳐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러한 종목들은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어서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고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구리입니다 구리 관련해서 동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쪽에서 쓰는데 구리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야지 또 그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적인 게 아무래도 구리 가격 계속 봐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구리 재고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구리 현물 가격도 굉장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구리 수요를 계속 당겼던 중국 쪽의 흐름이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전력기기들의 상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전력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뭘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까 구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과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배선과 그 다음에 선화에 들어가는 심지는 다 구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리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곳을 고려해보면 당장 내일부터는 아니겠지만 구리 가격도 일정 부분 반등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과거 대비해서 재고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가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속도가 좀 더 가속도가 붙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또 급격하게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산주들이 앞으로도 쭉쭉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듯이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뭐 러우전쟁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끝나거나 하면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세계 경찰이었던 미국이 방해력을 점점 빼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로 전 세계 방어력을 확 뺄지 아니면 천천히 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그런 우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해력은 각 국가들이 더 채워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지금 소진되고 있는 이런 포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채워 넣어야 되고 이걸 수출을 하면 국내에도 빠르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창고를 비워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탄환과 관련된 포탄과 관련된 부분은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이 종목이 지금 BPS가 7만 원대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오늘의 주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한 0.6배를 간신히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풍산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산주 계열의 종목이라는 점 그 다음에 방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 쪽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밴드의 상단 부분이 0.7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목표가 5만 6천 원을 제시하고 싶은데 오늘 이미 주가가 막 뛰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을 보일 때 추격하시기보다는 아마도 연속 상송에서 그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단기적인 어떤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같은 것들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보단 하루 이틀 정도 이후 혹은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도 모멘텀이 생기면 목표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또 워낙에 잘 달렸으니까요 잠깐 또 쉬어가는 타이밍 노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5만 6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눌렸을 때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현 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